가영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고? 응, 잘 지냈어. 근데 너는 감기로 많이 아팠다면서?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다 나았어. 다행이야. 지난주엔 꽃샘 추위 때문에 잠깐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해졌네. 응,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 어제 우리 동네 길에 개나리도 피었더라.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워서 봄이 정말 기다려지더라고. 사실 지난 겨울은 겨울치고는 안 추운 편이었지. 그래? 나는 정말 춥던데. 그리고 야외 활동도 많이 못하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우울했어. 그랬구나. 이제 곧 있으면 벚꽃이 필 거니까. 우리 벚꽃 나들이 한번 갈래? 좋아. 화창한 날에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렇구나. 그냥 Giulia 예기